블레이디 모셨습니다. 먼저 블레이디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. 둘 셋! Are you ready? 블레이디! 안녕하세요 블레이디입니다. 의기왕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셨습니다. 한 분 한 분씩 목소리 좀 들어볼까요? 네 안녕하세요 저는 블레이디의 막내 예은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 블레이디의 에너지를 맡고 있는 티나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 블레이디의 닉님이 기루입니다. 네 안녕하세요 블레이디에서 메인보컬을 맡고 있는 가빈입니다. 네 안녕하세요 블레이디에서 기록지를 맡고 있는 다영입니다. 네 오인저걸그룹 블레이디 모셨습니다. 의왕에 오니까요 앞에 왕성호수도 보이고요. 여기 문기도 굉장히 좋아요. 직접 의왕에 와서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공연하실 거 어떠세요? 일단은 너무 좋고요 분위기도 너무 좋고 가까이서 여러분들이랑 뵐 수 있어서 좋은 거 같아요. 네 그렇습니다. 이왕이면 의왕 함께하고 있습니다. 자 요즘 활동하는 그룹들은요 대부분 포인트 안무가 있는데 방금 제가 무대에서도 봤는데요. 앙탈춤이요? 네 그런 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 포인트 안무 좀 간단하게 다시 보여드릴 수 있어요? 아 네 저희 또 이렇게 춤 담당을 하고 있는 기록지 다영이가 기록지를 담당하시네요. 저희 앙탈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 일단 불러드릴게요 같이. 5 6 7 내가 와우 다가와우 다가와우 이리 와우 이리 와우 이리 와우 이 춤 하나면 안 넘어가는 남자가 없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앙탈춤이었습니다. 데뷔 5년만에 첫 팬사인회를 열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. 팬분들 만나는 자리만큼 우리 가수분들이 즐거운 자리가 없을 텐데 그때 좀 어땠나요? 어 일단은 좀 울컥했어요. 저희가 숨어 계셨던 팬분들도 계시더라고요. 숨어 계신 분들이 많아요? 팬분들이? 네 그래서 직접 찾아 뵙고 또 얘기도 많이 하고 네 그래서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언니가 블레이딩 하시기 전에 Q&B라는 구독으로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 팬분들이 또 오셔가지고 네 되게 감동스러웠어요. 그때 팬분들은 한분만 유적 좋아하나요? 아니면 다 블레이딩 다 좋아하세요? 아 블레이딩 다 좋아하세요. 아 네 알겠습니다. 자 가빈씨 가빈씨에게 전화 드릴게요. 히든신호에서 복학생 백지형으로 출연을 했다고 하는데 네 아 90분 계신가요? 아 90분 계시네요? 3분 계십니다. 3분! 3분 계신데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왜 복학생 백지형으로 인정을 받았는지 잠시만 좀 들려줄 수 있습니다. 그러면은 맛보기 잠깐 되게 짧아요 되게 짧아요 여러분 너무 짧다고 놀라지 마세요 네 보여드릴게요 잘 부탁드립니다. 완벽합니다. 완벽합니다. 속하세요. 백지형씨 뭔 줄 알았어요. 네. 수현비 출신 백지형씨인 줄 알았어요. 아이고. 그래요. 자 다음 준비해 주신 곡은 어떤 곡이죠? 네. 저희가 풍선곡으로 활동할 곡인데요. 우치 왈라왈라 라는 곡이에요. 왜 우치 왈라구요? 우치 왈라왈라. 우치 왈라왈라. 우치 왈라왈라. 우치 왈라왈라. 우치 왈라왈라가 아니라. 우치 왈라왈라. 우치 왈라왈라. 다음 곡 들으시면서 여러분께서는 즐겁게 많이 웃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. 다음 플레이 EV의 무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희 의상입니다. 아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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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